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숨었어? 여기 트론 잎들이 다 돋아났어 이거봐 이제 봄이 오려나봐 이건 그냥 박수 보내 초코 광고 전자레인지에 데워드시면 더 맛있어요 이거 어제 하나 먹었어요 듀얼 애기탑 샌드위치 어제 먹어봤는데 정말 너무 맛있었어요 이거 어제 하나 먹었어요 짜잔 진짜 되게 크죠 40초씩 보면 빵 표면에 버터 버터갈릭이 발라져있습니다 조금 덜 발라져있지만 여기 보면 치즈 햄 계란 이렇게 들어있어요 얘는 맛있겠죠 진짜 달콤하고 고소하고 맛있어요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지금 전자레인지에 데웠거든요 치즈가 살짝 녹아있네요 꺼내볼까 얘는 그냥 계란이랑 치즈 이렇게만 들어있는데 어제 이거 하나 먹었거든요 되게 부드럽고 맛있더라고요 이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와우 속이봐 진짜 맛있겠다 이거 한번 먹어봐야지 소완아 일로와봐 여기 앉아서 먹어볼까? 달콤하지 맛있어? 소완아 맛있게 먹어요 빵 맛있어 맛있어? 응 맛있어? 응 골프장 골프장 소완아 고기 아 수축 이거? 몽불랑? 이러면 말해줘 이거? 몽불랑? 야 음 이거? 몽불랑? 크림 옥몰랑 난 크림 옥몰랑 소울이가 잡을까? 아니야 내가 잡고 있어 우와 예쁘다 아까봐 한 번 남겼던데? 사람이 하나도 없지 빛이 있어서 더 이쁘다 근데 박사오가 계속 핸드폰 하고 있는게 안 이쁘게 나와 사오야 핸드폰 있다 해 진짜 먹고 집에서 간다 그래 집에서 한 번 시켜줄게 집에서 한 번 시켜줄게 아저씨 아저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